공장 공장 건물 내 사무실 사무실 지금 기초를 지금 보고 있어요 사각형으로는 하리 스트랩을 접어서 스트랩을 접어서 하리를 전부 다 보강에 걸었어요 여기는 사무실도 철골로 질랑 철골로 만들란가 봐요 바닥 하북은 16mm 상북은 16mm 지금 보는 것은 4k 4k 지금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이런거 보려면 큰 큰 모니터로 보시는 것이 아주 보기 좋아요 공단 공장 내 사무실 기초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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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